작업 공간을 따로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작업이라는 걸 따로 놓고 생각을 하면 뭐를 만드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어요. 작업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. 과정에서 생이 많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는 게 좋아요. 오랜 기간을 걸쳐서 내가 디자인은 건축에서부터 이렇게 유리시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시간 내 그걸 할 수 있다. 그런 점은 즐기는 폭이죠. 한글자막 by 한효주